아 안녕하세요 개가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민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들하고 피크닉을 갈 건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올림픽공원으로 애들이 되게 멀리서 이 동네까지 와주는 거여 가지고 제가 이 돗자리랑 배드민턴책까지 다 가져가네요 오늘은 캐주얼하게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냥 날씨도 오늘 좋으니까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구요 배드민턴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어야지 바라바라라 바라라라 너희 뒷모습은 찍어도 돼? 뒷모습 찍을게 너희 뒷모습 너네 좀 친하게 걸어가면 안 돼? 너무 예쁘다 편안해 우리 인터뷰 나 유명해지면 변할 거야 지금 잘해 친구한테 할 수 없어 편집베이스를 해보는데 집중한거 저는 오늘 제 인생이 한편으로 끼고 있었어요 러시아 러비.러시아 레시아 베지베이스를 할라고 큐프루답 나 궁금한거여 나 궁금한거여 잠깐만 궁금한거여 뭐하는? 여행을 보러 가고싶어 야 너는 연락 같은 거 없지? 아니야 너 날 무슨 개쿨료로 알고 있나볼래 나 하나도 안쿨해 나 되게 고지고지래 너도 막 연락 같은 거 그래 나 그런 것도 하나하나 분석하고 상처받고 그래 난 몰랐지 나는 무슨 콜몽도 맛있어 너 약간 쿨하잖아 구질구질하면 너무 안 어울려 저랑 구일구질은 진짜 안 어울려 1위 때마다 방탄소년단 잠깐 전화 같은 거 하고 뭐하냐? 5분 정도 잘 변드려줘 알지 오니까 좋지 근데 날씨 좋다 날씨인데 되게 좋다 1년에 한번 해? 아 진짜? 내가 그래갖고 지금 부담스럽다니 부담하네 슬기가 안 붙었다니까 슬기가 붙어야지 슬기야 붙을거야 슬기야 면접봤다 면접봤다 어? 진짜? 면접봤어? 아니 떨어졌지 뭐 어디가 얘기하는데 면접봤는데? 그냥 떨어진거네 핸드폰 해봐? 아니 처음엔 그래서 나한테 나보고 전화했지 슝슝슝 되는 줄 알았어? 인사해봐 네이바르게 네이바르게 우리 뭐 시켜먹지? 개드민턴 지내? 나랑 한번 치자 선배님 시키라고 시키고 그래 너 잘해? 내가 은평구 이용대인데 은평구 이용대야? 치킨 시켜? 피자 시켜? 나는 피자보다는 치킨 그럼 치킨 시키잖아 굽네 먹자 굽네? 굽네치킨 볼케이노 좋아하니? 너무 맵지 않아? 나 매운거 못먹어 아 너 매운거 못먹어? 두개 먹으면 매번 가 화장실 알았어 아 꺼져 알았어 너무 신기했어 두개 먹으면 두개 먹어 아 미안 배드민턴 대결 배드민턴 대결 이용이 배 정선민 정선민 배 이용이 내가 해설할까? 일러갈래? 해설해봐 아니야 이건 공설기야 공설기 공설기 너무 맛있어 이번엔 공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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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민 공설기 공설기 웅이야 나 다리 되게 길어보이게 찍어봐 넌 내가 다리 되게 길어보여 나 다리 되게 길어보여? 응 되게 건강해보여 가자 나도 다리 길어 그 선수처럼 할거 아니면 죽어박퀴 나 선수처럼 할거 해 아 뭐야 아 뭐야 너희 이제 그만할래? 내 팔이 아프다 힘들어 배드민턴은 여기까지 할까? 왜 이렇게 힘들지? 야 롤러코스터 듣자 롤러코스터 노래 듣자 롤러코스터 무슨 노래야 이게? I got you 용희야 너 얼굴 나오면 지금 되게 못생기게 나올거 같은데 한번 찍어봐도 돼?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얘들아 내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보면 무슨 생각해? 미쳤구나 언제 끝나지? 선맨이가 또 물어볼텐데 아 나 찍지마 시청자분이 싫어하신다고 나 찍으면 내가 물어볼까봐? 봤냐고 물어볼까봐? 봤는데 24세 그거 뭐냐 그래프 언제 끝나지? 그때 감동 컨텐츠였어 인생그래프 원래 유튜버들 길게 해? 아니 그 ASMR은 되게 길어 그게 자기전에 듣는 영상이잖아 잠오라고 다 낮은데 잠 깨라고 듣는거잖아 ASMR이? 네꺼 내꺼는 그렇지만 난 약간 신개념 ASMR 신개념 ASMR 오 야 야 너 지금 다리 진짜 길어보여 대박 대박 나 진짜 못났어 나 진짜 못났어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악플 날래 너도 악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느껴봐 난 죽일거야 친구들도 막 나온 영상 있잖아 어 댓글에 뭐 없어? 친구들한테 나쁘게 얘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 시청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은 진짜 극히 듭니다 친구들 얼굴 잘 안나와 구독자 많아 질수로 생길거야 맞아 아직 짜발이여서 괜찮은 사람들만 내 영상을 보는 건가 봐 나도 살 빼서 진짜 제대로 나와야겠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못생겼어 하지마 하지말라고 나 그거 가져왔어 ASMR 그거 녹음기 맞죠 해볼래? 나 생방송 할거야 라디오 생방송 진짜로? 응 유튜브 생방송 해볼거야 아 스트리밍? 어 정말? 스트리밍 기대해주세요 하하하하하 아 내.. 어우 진짜 귀.. 와.. 장난 아니지? 되게 낯설게 들리지? 응 되게 낯설게 들리지? 넌 적응해야지 응 나 그래도 좀 적응했어 야 하루종일 앉아서 계속 내 목소리 들으면서 편집해봐라 적응이 안되나 ㅇㄴㅇ 약함이 안되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사람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맞나요? 네, 예.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